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08학년도 5월 학평 가형 13번이고요.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집합 A는 1, 2, 3, 4, 5에서 A로의 1대1 대응 중에서 1개를 선택할 때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함수일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집합의 관계를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A로 A로의 1대1 대응이죠. 그럼 일단은 전체 경호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경호수는 1대1 대응은 결국에는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각각의 정의역이 갈 수 있는 개수의 곱인데요. 1이 갈 수 있는 개수가 첫 번째는 몇 개예요? 5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1대1 대응이면 2는 1이 선택한 곳은 갈 수가 없으니까 4가지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에는 3가지, 2가지, 1가지. 따라서 5팩토리얼이 일단은 전체 경호수가 되겠고요. 그럼 그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합니다. 그런 함수 대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원수의 개수가 3개인 함수일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원수의 개수가 3개인 이런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1은 1로 가고요. 1은 1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3으로 가면서 4와 5가 순서가 바뀐 이러한 1대1 대응이 하나 있겠죠. 즉, 결국에는 이것을 만족하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처럼 1, 2, 3을 선택하면 1, 2, 3으로 가니까 결국 이 5가지 중에 일단은 3개를 고릅니다. 저는 이처럼 1, 2, 3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그 경우수가 5C3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고른 1, 2, 3은 결국 1은 1로, 2는 1로, 3은 3으로 가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4호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만 가지 않으면 돼요. 즉, 서로 크로스로 가면 되겠죠.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가지밖에 없겠죠. 보이나요? 만약에 고른 게 이번엔 3, 4, 5라면 그 3은 3으로, 4는 4로, 5는 5로 가면 되고요. 결국 1과 2는 서로 크로스로 가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원수의 개수가 3개에 남습니다. 자, 결국에는 총 경우의 수는 500, 12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구한 경우의 수 5C3, 10이죠. 따라서 답은 총 경우의 수 120분의 10이 되어서 얼마입니까?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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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